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석만 했고요. 저작에 못 살펴본 게 있어서 먼저 투 인커리지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투 인커리지에 대해서 인커리지는 권장하던데 투 인커리지에 대한 얘기 이거 그거 혁명사죠? 혁명사적 용법이죠. 혁명사적 용법은 TV 시청을 권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런 뜻이죠. 왜 이라는 명사를 꾸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 빌드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These systems are known to build a greater sense of connectness some of TV using friends 투 빌드에 대한 얘기 이거 명사 명사적이다? 명사적이다? 명사적이죠. 이러한 시스템이 뭐 되어져 있다? 알려져 있다. 뭐 하는 것으로써 명사적이죠. 이러한 시스템들은 더 큰 유대감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이 수정은 수동퇴라는 거 아실 거고요. 센서 커넥트니스는 뭐에요? 센서 커넥트니스 유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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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아이솔레이션은 고립감이겠죠 위치에 대한 얘기 한 번 해볼까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얘기 한 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바이아 소셜미디아가 뭐예요? 바이아 소셜미디아가 뭐예요? 뭐뭐를 도와요. 비슷한 말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올하고 텍스트 챗 사이에 생략된 말 뭐죠? or text chat 사이에 생략된 말 whether through voice chat or text chat 당연히 뭐가 생겼됐겠어? through가 생겼됐죠. 이런 구조를 병렬 구조라고 한다 했죠? whether through voice chat or through text chat 보이스 채팅을 통하든지 아니면 텍스트 챗을 통하든지 가네 whether a or b입니다. whether a or b whether a or b가 뭐죠? whether a or b a 거나 또는 b 거나 간에 그렇죠. a든 b든 whether a or b. a든지 b든지 가네 그 다음에 strong preference for text 가 뭐죠? strong preference for text 강한 소리로 강한 그렇죠. 텍스트에 대한 강한 선호도 그럼 여기에 over의 뜻은 뭐다? 뭐다? 그렇죠. 뭐뭐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도전한단 말이야. 보이스를 도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목소리를 넘어서 텍스트에 대한 강한 선호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preference for a over b입니다. preference for a a에 대한 선호 o를 넘어서는 b를 넘어서는 a가 더 마음에 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over 해석 목소리를 넘어서는 텍스트에 대한 선호 이 부분에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preference for text over voice 목소리를 넘어서는 문자에 대한 선호 그 다음에 view a as b는 얘기했죠? view a as b가 뭐였더라? a를 b로 a를 b로 여기다 ok 먼저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해피보이스 chore audition 있네요. 예 2013 해피보이스 chore audition do you love to sing 해피보이스 one of the most famous school clubs is holding an audition for you 에서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hold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 맞습니까 do you love to sing 해피보이스 one of the most famous school clubs is holding an audition for you 그 다음 come and join us for some very exciting performances who any fresh man okay 그러면 학년과 관련된 어휘들 한번 찾고 보겠습니다 학년과 fresh man과 fresh man이 뭔지도 알죠 그쵸 학년과 관련된 표현들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음 음 여기 보면은 어플리컨츠가 보이죠 어플리컨츠 어플리컨츠 어플리컨츠하고 같은 말이요 앞에서 동의어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oh happy day second song which you will to enter the audition 여기에 대한 얘기해야 되겠죠 to enter the audition please email us at 어쩌저쩌고 oh affirmation 어쩌저쩌고 어떻게 어려운 건 없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에 클럽스 이즈 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어 뭐하네 그쵸 one of 뒤에는 네 복수형하고 주어로 사용했을 때 뭐 취급한다 음 단수 취급한다 콜드원어디션은 뭐에요 콜드원어디션 오디션을 개최하자겠죠 뭐 바꿔쓸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오픈 오픈 오디션 이게 좋겠죠 그쵸 그쵸 having an audition 그쵸 파티를 열다 have a party hold a party hold a party 하나 남았네요 throwing an audition 전부 다 같은 표현이 되겠죠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hold a party hold an audition have an audition throw an audition throw an audition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어 어 위 한번 살펴봤구요 클럽스 원어브 더 모스트 페이머스 스쿨 클럽스 이즈홀딩 음 그 다음에 일단 아 이것도 한번 찍고 가면 되겠네요 이거 이즈홀딩 시제는 뭐해요 현재 진행형이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하는 거죠 계획된 비례는 진행형으로 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시맨 프레시맨 뜻은 뭐해요 신입생 신입생 1학년이죠 그러면 나머지 학년들 한번 볼까요 졸업생이란거 정도 보면 되겠네 어 근데 졸업생이 용어로 뭐죠 그레이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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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입생 어떻게 보면 신입생 프레시맨이죠 그 다음에 그레이드맨 그레이드맨 졸업생 졸업한 사람이고 졸업반을 해야 되겠네 졸업반 시니어 클래스죠 또는 그레쥐에이팅 클래스 시니어 클래스 그레쥐에이팅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흠 시니어 클래스라는 표현 많이 나오니까 알았네요 시니어 클래스 여러분들 시니어 클래스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학년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드 클래스 미드 클래스일 것 같다 시니어 클래스 그레이드맨 클래스가 졸업반이고요 이왕에는 소포모어라 그러죠 소포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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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도 많이 나오니까 소포모어 그리고 뭐 징크스 중에 소포모어 징크스 뭐하고 있습니다 소포모어 징크스 그렇습니까? 소포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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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지원자 이거 지원자 그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을 없으니 케이션 지원 또는 뭐 우리 응용 프로그램이란 뒤쪽 앱이라고 해서 줄여서 예 어플리케이션 치고 운영 프로그램은 지원 으 으 으 그 다음에 어플리컨츠가 지원자 란 뜻이니까 가정말 뭐가 나오던 거에요 요 앞에 몇몇 봤는데 그렇죠 8 tc 펀트 요 으 8 tc 펀트 참가자 뭐 조이너 이런말도 있죠 참가자 participant 조이너 어플리컨츠 으 으 아 참가자라는 오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으 엔트리 뭐 이런것도 있네요 엔트리는 참가 종목 뭐 이런거 주시는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플리컨트는 안나오네요 어플리컨트 어텐넌트 어텐디 뭐 단어로도 보이네 으 이거메 에 투 엔터 뭐 간단하게 투구정사의 용법이죠 명형부 따져보면 당연히 뭐 겠다 으 으 으 뭐하기 위하여요 뭐하기 위하여요 어디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런일을 하십시오 이런얘기도 있네요 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do you love to sing 노래하는거 좋아하냐고 묻고 있는거죠 해피 보이스 해피 보이스는 대문자 대문자로 써있는거 이런거 딱 보고 바로 해석할 필요 없이 뭐다 고유명사란 얘기죠 클럽 이름이죠 뭐 one of the most famous school club 학교 클럽 중에서 가장 이 가장 뭐 유명한 클럽 중의 하나는 it's holding an audition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한 오디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come and join us for some very exciting 퍼포먼스 뭐 신나는 동연을 위해서 뭐 와서 참가라고 했구요 그 다음에 참가 대상은 누구래요 참가 대상 그렇죠 여기 애니의 뜻은 그렇죠 어떤 뭐뭐라도라도 어떤 1학년이라도 상관없다 friday march 24th 3pm 오후 3시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장소는 오디터리엄 그렇죠 상당히죠 그래서 all applicants should sing 불러야만 해도 모든 참가자는 두 부노래인데 첫번째 송은 정해줍니다 제목이 뭐 o happy day 두번째 송은 네 맘대로 하나 골라라 지정곡 하나와 그 다음에 자유선택곡 항공이죠 그래서 이메일 하거나 이메일만 이메일 접수만 받네요 그 다음에 visit school 웹사이트가 그래서 학교 동아리가 개최하죠 any freshman 3월 24일 오디터리엄 제시 그 다음에 자신이 선택한 두 곡이 아니고 그렇죠 자신이 선택한 거 하나 지정곡 하나 참가하는 이메일 이메일밖에 접수 안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27번 넘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들 뭐가 있는지 세이브 에너지 비디오 컨테스트 네요 create a 30세컨드 비디오 that encourages students to save energy in their everyday life 오케이 여기에 S가 없는 이유 대세대한 얘기 뻔한 것들 몇 가지 있죠 encourage students 그 다음에 총구정사용법 에브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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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가 그런 뜻이니까 에브리데이를 뭘로 바꿔 써도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컨테스트 is open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그 다음에 비디오 should be submitted submit submit submitted 요거를 뭐 있는 뭐라 그러죠 between March 23rd and midnight on April 6th to win awesome prizes 하면 되겠죠 pr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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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igital camera for 5 winners 100 gift card for each winners class we winning videos will air at tv tv show green planet check out www.energyforfuture.org for more information ORG는 원래 단어가 뭐냐 자 그래서 여기에 왜 30이란 숫자가 있는데 왜 s가 없다 이건 그거하고 똑같죠 그쵸 예를들어서 뭐 스무살 짜리 여자 라고 하고싶으면 twenty year old girl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다 하죠 이걸 보고 대시로 처리됐을 때는 하나의 형성사이기 때문에 여기 s 쓰면 안된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대세대한 얘기해 볼까요 음 내가 뭘 쳤나 대세대한 얘기 그쵸 관계대명사죠 그렇습니까 생략할수 왜 줄격이니까 그렇습니까 관계대명사죠 이런지 다고 있는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투 세이브에 대한 얘기 명형부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죠 여기에 뭐가 보여요 encourage a to do 잖아 encourage a to do 에이가 뭐뭐 하는 것을 권장하다 그니까 명사적이죠 그 다음에 everyday life의 뜻이 뭐예요 일상생활이죠 그쵸 그럼 everyday를 뭐로 바꿔도 돼 데일리로 바꿔도 되겠죠 그쵸 그죠 핸드인이죠. 핸드인. 그러면 비디오가 서밋을 해, 서밋을 당해. 그래서 이렇게 뭐 있는 뭐,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 형태로 해야 되겠죠. Video should be submitted between March and May 3rd and May 9th. 그 다음에 투윈 오썸 프라이시즈. 투윈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구사역법이다. 그렇죠. 구사역법이죠. 왜 구사역법입니까? 투윈 오썸 프라이시즈 하기 위하여. 구사역법으로 의도를 나타내요. 오썸의 뜻은 뭡니까? 멋진 끝내주는, 입이 떡볼어지는 그런 뜻이죠. 오썸. 오프은 뭐야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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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이죠. 끔찍한. 형편없는. My mom's kimchi is awful.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 이거? 알니까? 맛있죠. Delicious죠. 오썸이죠. 오썸. 오케이. 그 다음에 L. L의 의미가 뭐죠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방송에 나가다죠. 방송에 나가다. 네. 당연하죠. 방송에 나가다. 방송되다 라는 뜻입니다. 방송되다. reading videos will be air. 방송에 타다. 방송을 타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ORG. 뭐의 줄임말이예요. 그렇죠. ORG.isk. ORG. Whew. 5 음 보건 아이는 뭐야 오고 나이 고지 카나 정리 정도는 아 아 모니데이션 보건 아이 으 예 그래서 감사의 내용 파악하면 세이브 에너지 비디오 칸테스트 에너지전략 비디오 경연대회죠. Create해라 이 말이죠. 만들라 했죠. Make해라. 무엇을 만들랍니까? A 30-second video. 30초짜리 비디오를 만들어라. 비디오는 비디오인데 어떤 That increases students. 학생들을 장려하는 학생들에게 하도록 북돋는 뭐하는 것을? The same energy in their everyday life.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전략 하도록 권장하는 30초짜리 비디오를 만들어주세요. The contest is open. 그래서 경연대회가 열려있다. 참가자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열려있다. To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자격이죠. 그 다음에 Videos should be submitted. 비디오들은 제출되어져야만 한다. Between March and March 그래서 이때와 그리고 밤 4월 6일 밤 12시 전까지 말이죠. 밤 딱 넘어가면 안된단 말이죠. 다음날 되면 To end of surprise 뭐하기 위해서 멋진 상품을 타기 위해서 멋진 상을 받기 위해 받으려는 의도가 있으시다면 의도를 나타내는 보상용품이 그런 의도가 있으시면 이때까지는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상품은 뭡니까? 그렇죠. 몇명한테 준대요? 다섯명이죠. 위에서 부터 끊어서 다섯명 훌륭하게 잘 맞는 사람 다섯명 어떻게 있어 카메라 봤구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진답니까? 100달러 100달러짜리 선물카드죠. 누구한테 우승한 수상자가 있는 반에 반에 수상자 상 받은 사람들 반에다가 또 100달러짜리 선물카드 주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할거래요? 수상자 비디오가 그렇죠. 우승한 다섯명 되겠죠. 다섯명의 비디오는 다섯명의 비디오가 뭐 할거지 방송을 탈 것이다. TV쇼 그린플래넷 그린플래넷이라는 TV쇼에서 방송에 탈 것입니다. 에너지포피처라는 곳을 인터넷 출분 출분장은 1분짜리 비디오여야 합니까? 말도 안되죠. 그렇죠? 30초죠. 고등학생입니까? 아니죠. 중고등학생이죠. 그 다음에 마감일은 언제까지나 4월 6일까지죠. 시작이 3월 13일이죠. 그 다음에 수상자의 학급에 디지털카메랄을 수여합니까? 아니죠. 학급에는 100달러짜리 수상자는 TV뿌로 그렇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하났던 것 같고요. 각자 자기가 왜 맞았는지 7년인지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일단 Take time to read the comics 하고 있죠? 2D에 대한 얘기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딱 첫 문장을 읽자마자 어떤 느낌이 온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죠? 첫 문장을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쵸? 그쵸? 그니까 만화책 읽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This is worthwhile Worthwhile이라는 새로운 어미 This에 대한 얘기 This is worthwhile Not just because they will make a laugh But because they contain wisdom about nature of life 그래서는 음... 이게 비커즈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얘기해봅시다. 비커즈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just a but b 뭐 이런 표현이 뭐 할 때 쓰는 거냐 Not just a but b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하면 그가 네이처럼 네이처럼 라이프 네이처럼 네이처럼 라이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찰리 브라운 & 블론디 are part of my morning routine and tell me to start the day with a smile 그 다음에 루틴이 morning, 루틴 루틴이란 새로운 단어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When you read the comics section of the newspaper cutting out a cartoon that makes you laugh 커밍에 대해서, 맞는지 틀렸지. When you read a comic section. 그 다음에 death에 대한 얘기. When you read a comic section of the just paper, curing out a cartoon that makes you laugh. 그 다음에, Post it, whether you read it most. Whenever you read it most. Such as on your refrigerator or at work. So then, every time you see it, you will smile and feel your spirit lifting. Okay, 여기서는 wherever에 대한 얘기. Wherever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은 뭔지. Wherever.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 Wherever you read it most도 해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wherever 바꿨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세대한 얘기. Such as on your refrigerator or at work. 여기에 death이 없어도 되는지. 있어야 된다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so that에 대한 얘기. So that every time you see it. 그 다음에, every time. 요거를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은 뭔지. 그 다음에, every time you see it. You smile and feel your spirit. 리프티드가 맞는지 틀렸는지. 맞다면, 응 않고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You smile and feel your favorite friends and family. So that, everyone can get a good lap too. Take your comics with you. When you go to visit sick friends. Who can really use a good lap. 후에 대한 얘기. When you go to visit sick friends, who can really use a good lap. Okay, I'll go to visit. To read. What is it? It's a good lap. Take time to read comics. It's a good lap. Time to write. Okay, That's a good lap. This is worthwhile. Not just because you will, they will make your life. This is a good lap. That's right. What is it? I see. Reading the comics. Reading the comics. Reading the comics is worthwhile. This is worthwhile. That's right. That's right. Worth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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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just a, but b. Not just a, but b. not just a but b 는 어떤 표현하고 싶게 쓸건가 not just a but b take time to read a comic this is worthwhile not just because they will make you laugh but because they contain wisdom about the nature of life not just a but b 가 물 것 같아요 물 것 같아 으 으 으 나 쪼 때 입법 비가 물 것 같아요 으 뭐 것에 으 으 으 언더 디스플이트 으 으 예 오세요 예 예 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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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 나 쪼트 에이 버피는 단지 a 일뿐 만이라 비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쪼트 에이 버피 단지 a 일뿐 만이라 비기도 하다 으 으 으 으 으 으 그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Because they contain wisdom about the nature of life 그러니까 A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태희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태희에 대한 얘기 지훈아 뭐하니? 바빠요 태희에 대한 얘기 They contain wisdom about the nature of life 그래서 태희는 뭐? 그래서 더 comic station 맞죠? 코믹스 만화책 contain wisdom about 그 다음에 nature of life가 뭔 뜻인지 어떻게 해석될까? 네이처가 아니죠 삶의 자연이다 그렇게 해석할까봐 내가 물어보는 거죠 네이처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 환경이다 네이처가 자연이란 뜻 말고 국가 본질이란 뜻이 있어 본질, 본성 그래서 삶의 자연이 아니고요 삶의 본질입니다 삶의 본질 그 다음에 루틴이 뭐야? 루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루틴이라고 해줘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루틴 그 다음에 루틴이 뭐야? 그 다음에 투스타트에 대한 얘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왜? 그쵸 헬프 에이 투두우도 되고 헬프 에이 두두도 해줘 아 에이가 뭐뭐하도록 도와준다 줘 글쎄 글쎄 이것 좀 버리고 뭔데? 눈 다 먹었어 좀 그 옆에 놔뒀다가 좀 했다네 너르시아 좀 괴롭히지 좀 마라 응 When you read the comics section of the newspaper cutting out a cartoon then make you laugh 커리에 대한 얘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렸다? 맞다 일단 맞단 얘기 먼저 쓸까 왜 맞습니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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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 귀찮아서 쓰는 아 귀찮아서 쓰는 거다 오케이 또 틀렸다? 만화를 자르는 건 저 앞에 부사절 왼쪽 부사를 보니까 오케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 왜 틀렸다 틀렸다 학교에서 들었는데 아 일단 정답은 꽤 했구나 아 틀렸구나 정답은 상관없어 아 이거 다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했습니까?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기억나세요 아 아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을 했으면 어쩌면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 아 틀렸죠 그리고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얘기했죠 지금 내가 박스친 거 뭐야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게 한 문장이죠 네 네 네 네 네 네 분사 부문은 무슨 절에다 무슨 절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부사절에 할 수 있는 거지 분사 부문을 하려면 리딩 더 커밋 북스 커밋스 섹션 오브 스베이퍼 컷 아우더 컷은 이렇게 했어야지 네 뭔가 분사 부문은 부사절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부사절은 when they are how I에 대한 대답이나 마냥라면이나 아니면 이런 뭐 뭐 하다면 이런 것들이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분사 부문을 하려고 그랬으면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얘를 리딩 했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얘는 커지되어야지 커다라고 그러니까 네가 신문에 있는 만화책 부분을 읽게 읽을 때 잘라내라 자 명령으로 와야죠 컷아웃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주절이다 주절 you should가 생겼된 주절이잖아요 왜 ING 울리기 하나도 없죠 you should cut out a cotton 뭔가 뭔가 커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맞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냐 얘가 동명사 주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 근데 봤더니 내가 만약에 동명사 주어라면 뒤에 뭐가 와야돼 동사가 와야되겠죠 근데 동사가 오긴 맞는데 뭘 달고 있어 이렇게 이런거 달고 있으면 얜 동사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네 내가 난 동사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동명사 주어도 아니고 뒤에 무슨 동사도 안 나왔죠 뭔가 얘는 동명사 주어도 아니고 분사 부문 써야되죠 주절이야 주절인데 분사 부문 쓸 수도 없고 뭔가 틀린 거죠 명령문인 거 네가 신문에 있는 만화책 부분을 읽을 때 만화책 부분을 뭐해라? 잘라내라 라고 얘기하는 명령문이죠 뭔가 얘는 컷으로 바꿔 써야되겠다 그다음에 텃에 대한 얘기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무슨격이에요? 죽격이죠 죽격이죠 생략할 수 없다 없지만 얘를 바꿔 써도 되죠 위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말고 덴 메이스를 뭐로 바꿔 써도 되죠 덴 메이스를 뭐로 바꿔 써도 되죠 메이킹으로 바꿔 써도 되죠 이때 메이킹을 보고 뭐라 그래요 현재 공사라 그러죠 현재 공사 건아웃어 카툰 아 카툰 메이킹 메이킹 유 랩 너를 웃게 만들어주는 만화를 잘라내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래프에 대한 얘기는 메이크니까 그렇습니까 사역동사죠 투 래프나 래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포스트 잇에 대한 얘기 더 카툰이죠 더 카툰 더 카툰 더 카툰 더 카툰 너를 웃게 만든 만화죠 그 다음에 일단 해석부터 봐봅시다 wherever you need it most 일단 뭔 뜻이야 wherever you need it most 그게 니가 필요한 그게 대부분 어디에 일지라고 지훈이는 항상 열심히 마트 트리는 하는게 짱이야 그래 어 비슷해 어 그런식으로 이해하면 돼 일단 wherever 단어의 뜻은 어디든지 말해줘 어디든지 wherever you need it 니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어디든지 붙여놔라 니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어디라도 그것을 붙여놔라 니가 그 만화를 필요로 하는 어디든지 만화를 붙여놔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wherever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 wherever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any place 라고 바꿔 쓸 수 있죠 at any place you need it most 니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어디라도 붙여놔라 at any place you need it most 어디든지 상관없이 이거 복합관계사라고 합니다 이거 복합관계사 중3 이맘때 열심히 배우고 있어야 되는 건데 뭐 대충 뭐 중간기말 다 끝나고 학교도 다 정해지고 참 니들 언제 발표 나냐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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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며칠이지 13일 13일 한참 넘었네 구미경구는 구미경구는 일단 정원 오버 안됐어 맞췄어요 딱 맞췄대 선생님들끼리 선생님들끼리 서로 교신해가지고 어 걔는 걔는 너 걔 들어오면 오버되는데 걔는 빼 막 이랬는 거야 잘했네요 오케이 다들 자기 학교에 망정국들 하십니까 한 범포 응 그래서 넌 열심히 하면 되고 지금까지처럼 넌 정신 차려야되고 근데 넌 밑에 깔아주면 안 돼 잘 알았어요 그래 와 저 이 악농인거 좋아 알겠습니까 빡시게 해 알겠습니까 그 다음 너 네 이용당하지마 걔가서 밑에 깔아주지 말란 말이야 아예 중간까진 가야죠 그니까 거기 가서 네가 진짜 치열하게 해야돼 알겠습니까 뭐야 공립이니까 특별반 이런거 없잖아 알겠습니까 이 악농인거 빡세게 하세요 누가 오케이 서치에서 온유 그 다음에 여기 S에 대한 얘기 뭐 S이 없어도 될까 아니면 꼭 있어야 될까 이런거 물어봤을 때 여기에 올 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게 A or B인거야 지금 A or B 그래서 마찬가지 병렬구조인데 A 자리에 뭐가 있어 On your refrigerator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 있어 Where 에 대한 대답이 와 있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녀석 또 뭐에 대한 대답이라야 돼 그래서 S은 꼭 있어야 되겠죠 병렬구조에서 서치에즈 어디 또는 어디잖아 서치에즈 on your refrigerator or at work 알겠습니까 여기 at 없으면 틀렸습니다 잘못된 문장이 되는거에요 그 다음에 So that every time you see it 하고있네요 자 So that 두 번 나오는데 So that 에 대해서는 제가 한 세 번 정도밖에 설명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아 그거 다 간호히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뭐야 그 기말고사 때 아니 기말고사 원래는 옛날 당 친구들은 So that 이게 기말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했는데 어쨌든 So that 이거 뭐하는 놈입니까 이거 저 끝이 아 아 아 아 아 그렇죠 붙어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때 여기에 뭐 집어넣어 형용사나 부서집어넣어 그래서 it was so cold that we that i couldn't swim in the 리버 이런거죠 그렇죠 이거는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떨어져있는겁니다 이거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가지를 더 가르쳐줄게요 그러면 so that 구문만 있는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쓸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it was more a cold day that i couldn't swim in the river 그러면 이번엔 수월을 못 넣습니다 자 문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아 it was so cold that i couldn't swim in the river 어땠다 매우 추웠다 그래서 나는 강해서 수용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자 이것도 똑같이 그냥 데이가 있을 뿐이야 매우 어떤 날이었다 추운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수용할 수 없었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차이점은 여기는 뭐만 있고 콜드만 그렇죠 형용사만 있는거고 여기에는 콜드데이가 있는거죠 그러면 여기에 소울을 못 놓고 여기는 못 넣는다 it was such a cold day 그래서 so that 부문만 있는게 아니고 사실은 search that 부문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원인이 되는 부분에 원인이 되는 부분에 형용사나 부사만 있을 때는 so 어떤 것 때문에 명사가 있을 때는 서치 it was so cold that I couldn't swim it was such a cold day that I couldn't swim 하는 얘기는 똑같은데 어떨 때 so를 쓰고 어떨 때 서치를 쓰느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갈까요 한 걸음 더 가는거 여러분 참 싫어하네 사실은 얘는 어떻게 내가 설명한 적 있냐 아우 베리 얘는 참 좋아 얘는 참 착해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우 춥다라는 표현하면 it is very cold 이러면 되죠 그쵸? 여기다가 매우 추운 날이다 이러면 되죠 it is a very cold day 이러면 됩니다 day는 그냥 막 쓰면 신경 안쓰고 막 쓰면 돼 very는 참 편해 그런데 여기에다가 똑같은 표현을 매우 라는 뜻으로 so가 있죠 그쵸? 얘는 뭐가 된다 it is so cold 뜨는데 근데 뭐는 안 되냐 it is a so cold day 는 안 돼 왜 so는 명사가 없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강조를 하긴 하는데 it is very cold 되고 it is so cold 된다 근데 it is it is a so cold day 는 안 된다 왜 so는 그냥 하는 일은 얘가 골드를 꾸비려고 왔는데 얘는 뒤에 명사가 있으면 낯가림 해갖고 아 나 명사 있으면 안 갈래 이러면 명사가 있으면 골드 너를 꾸며주면 못 가겠다 이런데 참 이상한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it is 그니까 so 역할을 하는 게 search란 말이야 it is such a cold day 이렇게 한다고 so가 하는 역할을 so를 시키려고 했더니 데이가 있어서 못 들어가고 누가 대신 들어간다 search가 대신 들어간단 말이야 그니까 so나 search는 하는 일은 똑같은 전부다 골드를 꾸며주려고 꾸며주려고 들어갔어 근데 search는 거꾸로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자리에 it is so cold 자리에 반대로 뭐는 안 된다 it is such cold search는 누가 있어야지만 들어간다 명사가 있어야지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베리는 그런 거 신경완성 다 쓸 수 있다고 명사가 있든 없든 뭐 그래서 so that 구문이나 search that 구문이나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전달하는 건데 search a cold day that I couldn't see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그 그 문법에서 연결된 게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때 했던 문법도 쭉 고등학교 때 했던 문법도 쭉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so that so that이 떨어져 있을 때 얘기고요 so that이 붙어 있을 때는 뭐냐 so that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쓰입니다 I got a bullet so that I could catch the train 붙어있는 so that이 이러지입니다 나는 빨리 뛰지기로 빨리 뛰어 왔다 so that I could catch the train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자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을 써볼게요 아 미안 그런 스펠링 시비는 걸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잘 말했습니다 I got a bullet so that I could catch the train 이거는 똑같은 문장이 I got a bullet to catch the train 하고 똑같네요 나는 그 기차를 빨리 타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죠? So that 주어동산 무슨 뜻이다? 누가 뭐뭐 하려고? 뜻입니다. So that이 붙어있으면 누가 뭐뭐 하려고? 뜻입니다. So that이 붙어있으면 그때는 주어동사가 와야돼. That은 문장을 끌고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것을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라고 합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절. 절이니까 뭐랑 뭐가 있어야 한다? 주어와 문장을 끌고다니는 걸 좋아한다. 동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의도를 나타내는 투구정사 후구요. To catch the train은 의도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뜻에 투구정사 후는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다. So that이 붙어있으면 누가 뭐뭐하게 하려고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y time you see it 나왔네요. Every time you see it. So that every time you see it. 자 그러면 every time 뭐로 바꿨을 수 있죠? Every time you see it. What if you see it? Just like where the time you see it. 여기요. 여기요. 이 Every time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enever. What if you see it? Whenever. So that whenever you see it. So that whenever you see it. What if you see it. 뭔지에 뭔지. 그 앞에 wherever 했죠? Whenever. Whenever. Every time and whenever you see it, so that every time you see it, so that whenever you see it, you will smile and feel your spirit lifted. 그럼 리프티드 갖고 여기 10이 걸어놨는데요. 리프티드 10이 걸릴 일이 있나 10이 걸릴 일이 없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리프티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왜 맞습니까? 필 A 어떤이죠? 그럼 리프트의 뜻이 뭐야? 들어 올리라죠. 그럼 이 부분이 전달하고 싶은 뜻은 뭐야? 네 영어는 올리는 네 기분이 올려진 느낌이 든다. 이건 뭔 소린데 우리 말로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기분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스피리스트가 리프트를 해. 리프트를 당해. 당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리프팅도 아니고 리프트도 아니고 리프티드화에도 자 이걸 가지고 리프트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리프트나 리프팅 돼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얘가 무슨 동사라서 피리? 지각동사죠. 그럼 지각동사 목적어 나왔네. 그럼 동사에 틀렸지. 리프트지. 근데 얘는 리프티드가 돼야 되는데 얘가 리프트나 리프팅이 되려면 얘가 이걸 하는 무슨 관계일 때 얘가 이걸 하는 근동일 때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수동이니까 리프티드가 맞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비교업 커믹스 with you when you go to visit 직프렌즈. Who can really use a good lab? 부에 대한 얘기 부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생략할 수 없죠? 뭐. 잠깐만요. 앱이 잠깐 닫았던 것입니다. 메뉴를 갖다 놓여서 자 그럼 뭔 소리 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Take time to read comic books 첫 문장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중간에 우리가 How ever 이런 거 나온 적 없습니다. 결국 이게 주제입니다. 됐습니까? 주제문이고 뭐해라 만화책 읽을 시간을 가지세요 이 말이죠. 그럼 만화책의 장점에 대한 얘기 쭉 나와 있겠죠. 만화책의 장점에 대한 얘기 좀 나올 건데 This is worthwhile. 만화책 읽는 것은 뭐다? 같이 있다. 단지 어떻기 때문만이 아니라 만화책이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어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게다가 어떻게까지도 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뭘 하고 있어? 닮고 있죠. 무엇을 담고 있어? 지혜를 담고 있죠. 지혜를 담고 있죠. 뭐에 대한 자연의 본질에 대한 인생의 본질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인사이트 뭐에요? 인사이트 인사 인사 아싸? 인사이트 인사이트는 어떤 것을 통찰력이라죠. 통찰력 그러니까 삶에 대한 통찰력을 담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만화책은 단순히 웃기 아 재미있어 재미있어 만화책 속의 어떤 이 사람의 만화책의 어떤 삶의 본질까지도 우리가 빼둘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를 들고 있으면 자기가 감명 깊게 봤던 바가 스누피 나오는 것도 있고 칼을 드라운과 블론디는 아파트 마이트 모닝 루틴 뭐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을 하는 읽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으신 왔죠. helps가 아닌 이유 day니까 day help me 이 만화들이 내가 뭐하도록 도와둔다 시작하도록 도와둔다 하루를 뭐를 가지고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준단 말이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니가 여러분들이 만화책 신문에 있는 만화책면을 읽게 되었을 때 뭐해라 잘라내라 무엇을 만화를 만화인데 어떤 만화 만화 그리고 무엇을 뭐해라 말입니까? 붙여놓으란 말이죠. 어디다가 니가 그 만화가 필요한 어디든지 어디라도 붙여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나 냉장고나 아니면 직장에다가 붙여놓으란 말이죠. 자기 뭐 사무실이다가 사무실이 책상 같은 곳이나 아니면 파티션 같은 데다 붙여놓으란 말이죠. 왜 왜 그래야 되나 라고 묻는 거죠. 왜 왜 그런 짓 해야 되는데 라고 물을까봐 여기서 이제 왜 그래야 되는데 뭐뭐 하려고 뭐하려고 뭐하려고 니가 그것을 볼 때마다 니가 뭐하게 하려고 니가 니가 미소짓게 하려고 그리고 뭐하게 하려고 나의 기분이 리프티드 되는 기분을 느끼게 하기 이하여 이런 의도로 손붙추너란 말이죠. 니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뭐해라 공유해라 그렇습니까?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물을까봐 또 묻히고 왜 모든 사람들이 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즐거운 음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잇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다닌다고 그리고 왜에 대한 대답을 듣고 다닌다고 의도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공유하기 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같이 take your comics with you 만화책을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갖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when you go to visit sick friend 니가 아픈 친구를 방문하러 갈 때 친구를 치는데 뭐가 필요한 좋은 좋은 웃음이 적극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그런 친구들에게 갈때 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20분 척 왈라 이거 학교에서 다 수업했어요? 아니요 했더맨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래? 예 여기는 그냥 애들 그냥 안 놀고 애들은 다 놀고 있고 나는 같이 놀고 있다 아 이런 건 같이 안 놀고 저는 안 놀고 와우 와우 오케이 척 왈라에 관한 다음 내용을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척 왈라 are fat lizards usually 22 25cm long though they make row up to 오케이 뭐 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말 하면 되겠죠? row up to 업투에 대한 얘기 they weigh about 1.5kg when nature they weigh about 1.5kg nature they weigh about 1.5kg when nature dark brown run along the back and continue down the tail 오케이 as the males grow older 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these brown lines disappear 반대말 하면 되겠죠? 같은 말도 하고요 and the body color becomes lighter the tail becomes almost white 뭐 같은 말 우리가 한번 해볼까?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distinguish 같은 말 between male and female chop wallers because young male look like females and the largest female resemble male 오케이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도어가 있는데 도어가 뭐 뜻이죠? 도어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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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심지어 심지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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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kg 1.5kg 2.5kg 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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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최대 45까지니까 뭡니까. At most였잖아. At most의 뜻은 최대 라는 뜻이죠. At most의 반대말 기억날텐데. At least. 최소한이었죠. 최소한 적어도 At least. 최대한 At most. 기껏해야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OK. 그 다음에 메이철의 뜻은 성숙하다 라는 뜻이죠. 성숙하다. 성숙하다. 자잘하다. 어른이 되다. become adult의 뜻이죠. become adult. 그 다음에 메일리의 뜻은 주로 이 말이죠. 주로. 그 다음에 annual에 대한 얘기. annual. annual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anniversary는 뭐야. anniversary. 그렇죠. anniversary는 기념일. OK. 이게 있던 시간의 느낌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시간. 기념일은 몇 년에 한 번씩 와요. 그러면 annual은 어떤 매년마다 하는. 매년 반복되는 annual. 매년이에요. 매년이에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annual. 그럼 바이뉴얼은 뭘까 바이뉴얼. 바이시클. 자전거 바퀴 몇 개. 네 개. 두 개. 두 개. 아 네네. 네발. 그럼 바이뉴얼은 뭐겠어. 2년에 한 번씩 하는. 어... 뭐... 그 접두어란! 접두어에... ANN은 Every Ear의 의미이다! Bolts는 뭐야? 털갈이 tel삐죠 털갈 수 있고 뭐? 아니면 털이 안 낳아내면... After the annual molt you hear the skin is shiny 그러다가 S에 대한 이야기... As the male's grown owner, 그쵸, 뭐뭐함에 따라 뭐뭐할때, 그래서 뭐해해 줍니까? Time에 해 주죠. Why not when이다 이런 뜻을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isappear 뜻은 뭐고? 사라지다. 그쵸 반대말은 appear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은 show, show off가 있죠. Show off, 사라지다. Show off는 뭐 자랑하다 이런 뜻도 있구요. 사라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Show off, 사라지다. Disappear, appear. 그 다음에 뭐 라이터가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분위기상 여기에 라이터의 뜻은 당연히 더, 더 밝게, 더 밝은이죠. 더 밝은, 더 옅은, 됐습니까? 더 옅은, 됐습니까? 더 옅은, 더 옅은. 그 다음에 almost, 무슨 뜻입니까? 거의죠. 무슨 품사다? 부사죠. 같은 말은 n으로 시작하는, 그렇죠, nearly죠. Near하고 nearly 아무 관계없다라면서 많이 얘기했었죠. Near는 가까운도 되고 가까이도 되고, nearly는 거의 이란 뜻이다. 그 다음에 distinguish 뜻은 후별하다. 같은 말은 tell이 있죠. Tell이 말하다 말고 구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tell.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differ. 아, differ. differ. Tell, differ, distinguish, 구분하다. T4가 다르다, 구분하다 이랬듯이니까 different가 행사로서 다른이 된거죠. 보통 distinguish는 distinguish a from b 이렇게 많이 씁니다.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분하다. tell a from b, differ a from b, a와 b를 구분하다. 그 다음에 resemble에 대해서는 얘기하려고 그런거에요. resemble은 go,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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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t.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지사 넣으면 안되나말이에요. 아닌가? 예를 들어서 I resemble with my father.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I resemble my father. enter the room. visit korea. 그렇습니까? 자동사.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 타동사랍니다. 뭐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전체사 넣고 싶은데 넣으면 안되는 애들. 자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합니다. 엔터.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의 예로는 뭐 attend the meeting 부터 시작됩니다. attend.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discuss. discuss about 아니고. discuss 뭐 하답니까? discuss. 토론하다죠. discuss about 하면 안됩니다. discuss the problem. attend.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discuss ~~에 대하여 토론하다. 리셈블. 리셈블. 담따. 담따. 디스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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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스 어바웃하면 안됩니다. 디스커스는 내 안에 어바웃이 들어있기 때문에. discuss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다. 토론하다. 토의하다. 엔터. 비지트. 어텐드. 뭐 리치. 이런 것들이 있죠. 도달하다. 위치.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떤 동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huck Wallers are Fat Lizards. 이렇게 해서 무슨 종류다? 동화베. 그렇죠. 동화베이니까 파충류도 랩타일이 한 종류죠. 뚱뚱한 동화베인데. 그럼 털이 날 일은 없죠. 오케이. 근데. usually. 보통 길이가. 20에서 25cm인데. 심지어는. They may grow up to 45cm. 최대 45cm 까지 잘하는 속도 있어. They weigh about 1.5kg. 20th grade. 어릴때가 아니겠죠. 뭐가 됐을 때. Me. 청숙했을 때. 어른 됐을 때. Most of walls are mainly brown. 보통 색깔이 주로 갈색이나 까만색인데. Just after the annual malt. 언제죠 언제 언제 그쵸 각 매년 하는 탈피가 끝난 후에 말이죠 매년 하는 탈피가 각 끝난 후에 더 스킬이 샤이니 피부가 그쵸 반짝반짝 빛난다 라인즈 오브 다크 브라운드 진한 갈색의 선들이 런 여기 달리다가 아니고 쭉 이어진다는 뜻이겠죠 이어져 있다 어렁더 백 뭐를 따라서 등을 따라서 그리고 뭐한다 손이 계속 되죠 어디까지 꼬리까지 했으니까 손이 쭉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꼬리까지 된단 말이죠 as the man's grow older 누가 뭐 함에 따라 수컷들이 그렇죠 더 나이가 들어가면 되나 these brown lines disappear 이 갈색 선들은 사라지고 and the body color becomes lighter 몸의 색깔이 더 옅어진다 밝아진다 흐릿해진다 그니까 머리 세는거 하고 비슷한거 흰머리 나는 것처럼 머리 색색 애들 몸에 털에 털은 없어 몸 색깔이 옅어진다는 얘기고 the tail becomes almost white 그리고 꼬리는 거의 흰색이 된다 it not easy 어떻지가 않다 그렇죠 뭐 하는것 궁금한거 뭐와 뭐를 그렇죠 적바다 왜 어린 수컷들은 암컷들 처럼 보인다 룩 라이크 한단어로 뭐 리셈브리죠 it's all resemble and the largest female 그리고 가장 큰 암컷들은 뭘 닮았다 수컷을 닮았다 수컷을 닮았다 수컷으로 생겼다 ok 최대 45cm까지 잘할수있고 그리고 넷특을 따라 꼬리까지 dark brown colors 그담에 옅어진다 라이터의 의미를 ok 다음 30cm 밑줄신 부분이 가리키는 내장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미리 딱 보고 감이 와야 되는 것들 일단 메가 부가 워 타이어드 시 헤드 저스트 원 모어 스케이트 챔피언시피 어쩌저 더 레이스 그렇습니까 그래서 첫문장 읽어봤으니 내용이 뭔지 감이 잡히죠 그쵸 어떤 애플리트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애플리트 뭐에요 애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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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애플리트 아 저게 단어이 있잖아 운동선수죠 운동선수 애플리트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거 A-T-H-L-E-T-E 애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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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에 앤에 원해서 자세하게 어 야 아 공 Wah 시가 너무 잘했어, 살펴봐야될꺼 She had just one 뭐 다 알고있는 뭐 요런거 보이죠, 그쵸? She was so exhausted 이그저스트는 앞으로 참 많이 만나게 될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뻔한거 보이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Afterward, she was in last place She was in last place Toward the end of the last race 이게 뭐야, 뭐하는거지 Toward the end of 이 부분에 해가 좀 헷갈리게 할 수 있겠네요 The 3200m as she came around the final turn in the long race The runner in front of her Her, Arden fell to the ground 뭐 해제에 대한 얘기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시가 자꾸 나옵니다, 그쵸? 시가 나오네, 시 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네 아, 그 문제가 나온거래요 I don't know the race, don't know the problem of her Arden Forge made a quick decision She stopped and helped To her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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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뭔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네 Just ahead of Bogeo herself If you work hard to get to the state meet If you work hard to get to the state meet State meet 계속 그 다음에 It was because of the race Where she finished last Okay 보겠습니다 대명사 좀 나오네 Okay 그래서 Was tired 하고 had just one 에 대한 얘기 그쵸? 알죠? 그쵸? 그래서 뭐가 더 과거에 일어난거나 had just one 그쵸? 그래서 이게 원이 된거죠 원이 되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상태가 된거죠 오케이 그래서 So 은 당연히 뭐 여기서 이제 당연히 Megan Vogeo 대신 왔죠 Megan Vogeo was so exhausted Afterward That she was in the last place Toward the end of the 그래서 So that 꿈은 보이죠 알겠습니다 Exusted 의 뜻은 그쵸 T로 시작하는 같은 말 Tired 보이죠 Tired Exusted 대세 뜻은 그래서구요 그 다음에 She was in the last place 가 뭔 뜻이야 She was in the last place 마지막 위치였다 마지막 위치였다 꼴찌였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꼴찌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단 Toward의 단어의 뜻은 뭐야 Toward 그쵸 뭐뭐를 향하여 그쵸 뭐뭐를 향하여 그러면 Toward the end of her next race 의 뜻은 그녀의 다음 시합의 끝을 향하여 이런 뜻인데 그게 뭔 소리지 그녀의 다음 시합의 끝을 향하여 마지막 경기 그냥 마지막 그전에 그쵸 마지막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그녀의 마지막 경기의 끝을 향하여 다음번 시합의 끝을 향하여 가 뭐냐 다음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남은 마지막 경기에서 그 경기가 바로 몇 몇미터 경기다 그렇죠 3200m 경기에서 그렇습니까 그녀의 마지막 경기인 그녀의 마지막 경기인 3,200 경기에서 꼴찌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사람 한 명 밖에 없으니까 she 계속해서 베간부겔일 거고요 as 의 의미가 뭐일지 한번 보면 as she came around the final turn in the long race the runner in front of her arden macbeth fell to the ground 보면 여기에 as 의 뜻은 그쵸 누가 뭐뭐 했을 때죠 뭐뭐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when 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홀은 당연히 보겔 대신 왔죠 보겔 the runner in front of the 보겔 아 arden macb가 넘어진 거죠 보겔 made a quick decision 보겔이 그 다음에 she stopped she는 보겔 대신 온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써놔야 되겠네요 그쵸 예 V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쵸 V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topped and held macbeth to her feet 이게 뭔 뜻일까 그녀는 멈춰서 그 MC매스를 걸어줬다 그녀의 그 발을 서 있었다 맥매스가 그녀의 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뜻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녀의 발에게로 도와줬다가 뭔 뜻이냐 맥매스 이 사람이 자신의 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줬다 보겔이 멈춰서 레이스를 멈춰서 맥매스가 그녀의 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겔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는 맥매스겠죠 됐습니까 보겔 가이디드 맥매스 답은 나온 것 같네요 됐습니까 to the finish line and then she gave 맥매스 a gentle gentle push 젠틀 푸쉬가 뭐야 젠틀 푸쉬 어 그 친절한 친절한 살짝 밀어주는 거 됐습니까 부드럽게 밀어주는 거 소프트 푸쉬 됐습니까 ok across it is 뭐 대신 왔을까요 그쵸 여기에는 the finish line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across the finish line just ahead of mogel herself ok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죠 if you work hard to get to the state meet ok state meet이 뭐죠 그쵸 주 대회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주 대회 주에서 펼치 주가 주제하는 대회 if you work hard to get to the state meet you deserve to finish 디젤브 투 두는 뭐 무슨 뜻이다 뭐 뭐 할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죠 저는 뭐 여기 뒤에 안 좋은 뜻이 오면 뭐 해도 싸다 이런 뜻이죠 you deserve to die 뭐 이런거 죽어도 싸 she said later bogeyes hometown held a praying in her honor 가 뭔 뜻이 in our honor 그쵸 그녀를 기리면서 이 말이죠 그녀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습니까 ok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멋진 행동을 한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it wasn't because of the race where she finished the first 이세대한 얘기 아무 뜻없는 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해도 된다 because of the race where she finished first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니까 잠깐만 아니죠 it은 자 보세요 it was because of the race where she finished first 해석해보면 아 퍼레이드 퍼레이드 그치 퍼레이드죠 그렇습니까 퍼레이드는 뭐 때문이 아니었다 시합 때문이 아니었다 시합은 시합인데 누가 뭐했던 시합 보게니 그녀가 처음으로 끝 그러니까 우승했었던 이 말입니다 우승했던 레이스 때문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퍼레이드는 뭐를 위해 펼쳐진게 아니다 보게니 우승한 시합 때문에 아 당신 우승해서 잘했어요 라고 퍼레이드를 해준게 아니라 더 퍼레이드 대신 맞죠 더 퍼레이드 was because of the race 퍼레이드는 뭐 때문에 있었다 그 시합 때문에 있었다 누가 뭐했던 시합 그녀가 그렇죠 꼴찌로 했던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니까 꼴찌로 달렸던 레이스를 위해서 그 퍼레이드 아 당신 꼴찌에서 퍼레이드 해드린다 그 말이죠 그럼 웨얼에 대한 얘기는 뭐 다툴통 났네요 뭐하는 웨얼겠어요 어 그거 그거 관계 관계 부사죠 그렇습니까 그럼 왜 위치가 못 올까 위치나 데스는 왜 못 올까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레이스 선행사인 더 레이스를 집어넣으면 what 명사가 아니라 부사로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더 레이스를 집어넣으면 she finished on 뭐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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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ace last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왜어리에 대한 대답을 와야 되니까 부사로서 선행사인 더 레이스가 명사로서 들어가는게 아니고 부사로서 들어가니까 왜어리에 와야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이 사람은 피곤했죠 왜 피곤했습니까 방금 뭐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승했기 때문에 우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챔피언십 멀미터 경기에서 천중끼미터 시합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뭐해서 너무 기진묵진해서 그 이후에는 이 말해줘 그 이후에는 그 이 시합을 한 이후에는 너무너무 기진묵진해서 그래서 그녀는 어디에 있었다 꼴찌에 위치해있었다 she was in the latter place 오케이 언제 다음번 시합에서 몇 미터짜리 3200미터짜리 다음 시합에서는 꼴찌에 있었습니다 and she became around the final turn 그녀가 뭐했을 때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서 왔을 때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왔을 때 그 긴 시합에서 제일 장거리죠 그래서 누가 보겔 앞에 있었던 주자가 주자인 누가 아덴 맥메스가 뭐했습니까 그렇죠 자빠진거죠 보겔은 뭐했어 그렇죠 빠른 결단을 내린거죠 빨리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해서 뭐했다 멈춰서 맥메스가 자기 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그들은 뭐했다 걸어갔죠 뭐를 걸어갔다 마지막 30미터를 걸어갔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겔이 뭐했습니까 안내로 왔습니다 그렇죠 안내했죠 맥메스를 어디로 피니쉬 라인 결승선으로 안내했죠 그런 다음 보겔이 맥메스에게 살짝 밀어줬죠 그렇죠 뭐를 가로질러 피니쉬 라인을 가로질러 그러니까 얘가 먼저 간거죠 맥메스가 그래서 Just ahead of 보겔 her set 보겔 자신의 바로 앞에서 말이죠 앞으로 가게 그러니까 이긴거죠 맥메스가 그래서 여기에 유는 누구 되셨어요 아니죠 맥메스 되시는거죠 여기 보겔이 맥메스한테 해주는 말이죠 밀어주면서 그러니까 맥메스 네가 만약 워크하드 했다면 이 말이죠 뭐하기 위해서 주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주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맥메스 여는 뭐할 자격이 있다 그렇죠 완주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라고 보겔이 말한거죠 나중에 보겔의 고향에서 뭐했습니까 그렇죠 그쵸 헬드어 포레이드 포레이드를 개최했는데 뭐로써 그녀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녀를 기리는 마음에 이 말이죠 In Boge's Honor Honor 동사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동사 뭐하다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다 그쵸 그렇습니까 여기서 명사구요 The parade wasn't because of race where she faced 그러니까 몇 미터 경기가 아니라 1600m 경기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렇죠 3200m 시합 때문에 파레이드가 열렸다 라고 얘기한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nd often the same person builds houses Okay 뭐 용구문에 대한 얘기 잠깐 한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And it is of course impossible for a man of many trades Man of many trades Man of many trades 많이 쓰는데 표현해줘 이 점에 대한 얘기 이 점에 대한 얘기 이 점에 대한 얘기 컨디겠네요 And it is of course impossible for a man 폴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네 To be skilled To be skilled 도도 해야 되겠네 In all of them In large cities On the other hand Because many people make demands on each trade One trade alone Very often Even less than a home trade It demands on each trade One trade alone Very often Even less than a home trade 그 다음에 is에 대한 얘기하면 되네요 Is enough to support a man For instance One man makes shoes for men And another for women 여기에 생략된 거 얘기하면 되겠죠 And there are places even where One man earns a living Earn a living 알아도 해야 되는 표현이죠? By only stitching shoes 뭐 바이에 대한 얘기 Another by cutting them out And another by sewing the uppers together Such skewed workers may have used simple tools In small towns But ther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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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result in More efficient And productive Work So I think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small towns In small towns So I think In small towns In small towns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small towns 해볼까요? And it is of course impossible for men of many trades to be skilled in all of them. 그래서 가져오죠. 그렇죠. 맞습니까? Of course가 끼어들어있어서 그렇지. 이거 of course를 원래 위치로 뭐래? And of course it is impossible for men of many trades to be skilled in all of them. 이렇게 되잖아요. 가져오죠. 그럼 진주어는 어디에요? To be skilled. 그렇죠. To be skilled in all of them이죠. 가져오 진주어 구문이죠. 그렇죠? 그럼 4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4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어? 아하. It is impossible for men of many trades to be skilled in all of them. For men of many trades가 의미상의 주어져.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man of many trades가 뭐 뜻이에요? A man of many t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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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B스킬들은 뭔 뜻이야 B스킬드 숙련된다죠 그럼 템에 대한 얘기 그렇죠. Many Trades. In all of the Trades. 모든 직장에 있어서 이런 뜻이구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In Lars is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는 알죠? 알겠습니까? On the other hand는 어떨 때 쓰나? 뭔가를 A와 B를 뭐 할 때? 그렇죠. 서로 비교하면서 반대되는 점을 부각시킬 때 상반되는 점을 비교와 상반되는 점을 부각시킬 때 쓰는 연결고사가 On the other hand다. 그 다음에 Ease에 대한 얘기 In Lars is on the other hand. Because many people make demands on each trade, one trade alone. Very open, even less. 그래서 뭐? Is it enough to support a man? Is it enough to support a man? One trade is enough to support a man? 그렇지. 주어가 뭐다? One trade. One trade is enough to support a man. One trade is enough to support a man. 자신의 뜻은 한 가지 직종이 한 사람을 먹여살리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For instance 잘 알죠? 뭔 뜻이에요? 계속 해를 못해줘서 해내줘요. 하하 모르네요. 예를 들어줘 이 친구들아. 아 인스턴스가 아니겠지? For instance 예를 들어. 같은 말보다 For example 입니다. 저거? 저거 하셔도 돼. 네. 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아 이거 너무 좋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nd another for women에서 생렬된 말 해달라 했죠? And another for women에서 생렬된 말은? And Another man makes shoes makes shoes가 생렬된 때죠? Another man makes shoes for women. 그 다음에 Where are they? And there are places even where one man owns a living by only Where are they? 관계부사죠. 관계부사죠. 뭐를 꾸며주면 선행사람 뭡니까? Places. 그렇죠. Places죠. 그렇다면 Places가 선행사람만은 얘는 생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Places를 생렬할 수도 있고요. 둘 중 하나 생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On a living이 뭐예요? On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 생계를 유지하다. 생계를 유지하다. 그 다음에 By stitching이 뭐예요? By stitching. 그렇죠. 바느질만 함으로써. 바느질만 함으로써. Only까지 넣으면. 바느질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댐에 대한 얘기. 그렇죠. 슈즈 대신다 했죠? 슈즈. 그 다음에 So는 뭔 뜻이었어? 통은 꽤매다. 그렇죠. 꽤매다죠. 비슷한 말은 스티치. 스티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중요한 표현이죠. May have used에 대해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조동사 그 축축조 그렇죠. 조동사 뒤에 지금 현재 완료 고라니가 와이투어. 이런걸 보고 뭐라 그런다. 완료시제의 조동사에 줘. 조동사 완료시제. 어떨 때 쓰느냐. 어떨 때 완료시제 조동사 쓰죠. 자 이거를 비교하면 되겠죠. May Rain Rain 여기 뒤에는 Tomorrow 이런 말이 어울리죠. May rain tomorrow 그 다음에 It May Have rained 뭐 뭐 한 다음에 The Ground Is Still Wet 이런 말이 어울리네요. 여기서 May 뭐야 첫번째는 It may rain tomorrow 이런건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번째 It may have rained 언제 언제 The ground is still wet 이런거 있죠. 그래서 It may rain tomorrow 뭔 뜻이에요?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그렇죠.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이 말이죠. 근데 It may have rained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내릴 것이다. 그게 비가 내릴 수 있다. 내릴 수도 있다. 내릴 수도 있다. 그 얘기하고는 원하라고. 내리면 내리면 내리. 머만. 머만. 자 이거를 그럼 모르겠습니다. The ground 내냈으면 내냈으면 젖었으면 젖었으면 현재 젖어있다면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되겠죠? You should ever study the harder You should study harder 그렇죠? 이거는 You should study harder는 언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얘기야? 현재 또는 미래죠 그렇죠? You should ever study the harder는 뭔지였어? 과거 그렇죠? 너는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었는데 과거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과거에 비가 내렸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It may have rained는 뭐겠어? 비가 내렸을 수도 있겠다 언제, this morning 이런 게 오늘이 들어요 그러니까 늦잠 자고 일어나서 밖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It may have rained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렸을 수도 있겠다 The ground is still wet 땅이 어떻다? 여전히 젖어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have pp는 언제로 시간여행 간다? 과거로 됐습니까? 그래서 search skilled workers may have used simple tools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이건 deed도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아 그 다음에 result in에 대한 얘기 result in의 뜻은 모두 result in 그쵸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은 말 C로 시작하는 같은 말 그쵸 cause죠 이는 필요 없습니다 cause more efficient and productive work 됐습니까? 그럼 이 deed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deed는 뭐한 놈이야? 아 아 대동산아 거기에 꽃집인데 시험 채점한 거 있을 거야 과거 아니야? 또는 과거 거지 디드 아 디드 I do love you 이런 거 있죠 I do love you 그쵸 강조도 강조 음 음 아 동사 빼고 강조하는 건 뭐 있었더라 동사 빼고 강조하는 건 it, that 강조 부분이었죠 it, that 강조 부분으로는 뭐는 강조 못해 동사는 강조 못하잖아 그렇습니까? 진실로 진짜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런 얘기죠 아 이해했다 정말로 초래했다 really really resulted in 할 걸 did result in 한 거죠 아 강조에 강조해두죠 그 다음에 efficient의 뜻은 효율적인 그 다음에 productive의 뜻은 생산적인 생산적인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 일단 뭐를 고르셨었나요 스페셜 리제이션 스페셜 리제이션은 뭔 뜻인데 전문화죠 전문화 크리티시즘은 비판 크리티사이즈가 비판하다가 브리티 사이즈. 비판하다. 채점에 있는거 꽂히면 돼. 비판. 비판. 컴페티션은 경쟁. 비교는 컴페리즈. 오. 선생님이 저 요새 단어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티를 내고 싶고. 떼어리지 않습니까? 부지런함. 그쵸. 부지런함. 지훈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티를 내고 있네요. 이메지네이션은? 상상이죠. 메이크 디멘즈 온도 한 말이 있다 참. 메이크 디멘즈 온. 요구하다. 그것이 판단으로 바꿔 쓸 수 있네요. 아. devoir. 메이크 디멘. 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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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트. 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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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디에서는 인 스몰 타운즈에서는 누가 뭐한다 더 세이브 워커스 워크맨이 맥스 한다 그쵸 원래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됐습니까 예 원래 이거 쓰면 안 되요 근데 뭐 대화체에서는 쓸 수도 있습니다 언제 뭐 자꾸 생각나는거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병력구조에서 원래 이렇게 쓰면 의자랑 문이랑 탁자랑 그리고 이것이 자주 또 뭐 아 여기 여기 앤드로 써야되는구나 끝난거구나 그 다음에 앤드 오픈 더 세이 펄슨 빌 그리고 좀 자주 똑같은 놈이 뭐한다 집도 만든다 집도 짓는다 아 앤 그리고 컬스 물론 일이지 임파스바 어떻다 불가능하다 플러 매너맨이 트레이드 누구로선 많은 직종을 종사하는 한 남자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어떤 남자가 아 투비 스킬 숙련되는 것 말이죠 어디에서 그 모든 직종에 있어서 모든 일에 다 잘하게 숙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뭐 이사람이 뭐 의자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탁자도 만들고 집도 짓는다면 이중에 뭐 의자는 좀 잘 못 만든다든지 뭐 이런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중에 특히 더 잘하는 것도 있고 약간 그거보다 떨어지는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긴거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보이죠 in large cities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대도시에서는 이러고 있죠 반면에 대도시에는 because many people require 많은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구한다는 얘기는 뭐를 요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일하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one trade alone is enough 한가지 직종 하나라도 이 말이죠 한가지 직종 하나라도 어떻다 어떻다 충분하다 뭐 하기에 그 남자를 먹여 살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뭐 지금 원트레이드를 설명한 겁니다 one trade very open even less than a whole trade 주로 주로 어떻다 전체 한가지 일보다도 더 적은 일 전체한 예를 들어서 신발 만드는거 처음부터 끝까지 말고 그중에 일부만 있듯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되나 본데 반면에 대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달라고 막 요구하기 때문에 한가지 일만으로 충분히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또 그 한가지 일도 신발을 만드는 일 전체가 아니고 주로 그것보다 더 적은 일부분 부분부분 잘라서 그 사람한테 일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분업화 한다는 얘기 스페셜리제이션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표정일까봐 지금 여기 그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one man makes shoes for men 한 남자가 그쵸 무슨용 신발만 만든다 남성용 신발만 만든다 이제 분업 신발 만드는 거에서 쪼갠 거죠 넌 남자 신발 넌 여자 신발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여성용 신발을 만든다 이런식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and there are places 그리고 또 뭐가 존재한다 어떤 장소가 있대죠 장소는 장소는 심지어는 누가 뭐하는 한 남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뭐만 해서 그렇죠 바느질만 해서 넌 바느질 전문 또 다른 사람은 뭐만 하는 거야 가죽 가죽 같은 거 해놓는 거 있겠죠 신발 만드라고 가죽을 자르는 것만 해라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은 뭐한데요 뭐만 한데요 쏘잉 더 upper together 그렇죠 윗부분을 뭐하기만 한다 깨매기만 하는 거 바느질만 해서 뭔가 그러한 기술 숙련된 이네요 그러한 숙련된 일꾼들이 언제 사용했을 수도 있다 과거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을 단순한 도구를 그러나 그들의 뭐는 전문화는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을 쪼갠 것 말이죠 세분하게 쪼갠 것이 진짜로 일으켰다 뭐를 발생시켰다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인 작업을 그러니까 일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되었단 말이죠 뭔가 분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분업 있습니까 그 다음에 32번 그래서 about 4 billion years ago 옛날 얘기 나왔네요 Molecules joined together to form cells 여기가 보이죠 조인 together 뭐 이런 거라든지 To form에 대해 From 아닌 거 보이죠 그렇습니다 To form cells Form에 대해서 어휘 뭐 같은 말인 거 보면 되겠고요 About 2 billion years later Cells가 joined together to form more complex cells Complex 뭐 반대말 같은 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And then a billion years later And then a billion years later These more complex cells joined together to form multicellular organism 그럼 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ll of these evolved These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네요 All of these evolved because the participating individuals could And then a billion years later I think about ing에 대한 얘기 좀 하면 되겠죠 Okay 그 다음에 코드 뒤에 뭐가 생략된 건지 아니면 어디 이어지는 건지 By working together spread their genetic material In new and more effective ways In effective ways 어떻게 바꿨을 수 있죠 In effective ways 그 다음에 Fast forward another billion years to our world 이거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which에 대한 얘기 Which is full of social animals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From ants to uvus to 나오네요 From ants to uvus to humans Okay 그 다음에 The same principle applies Ant and uvus in groups can do things That no single ant or wolf can do And we humans By 뭐겠네요 By Have become The earth's dominant species 어류들 볼게 뭐이네요 Okay 보겠습니다 Joined together 뭐하다 결합하다 그러면 Hotels 그쵸 Combined하고 같죠 Molecules Combined Combined 뭐하다 결합하다 갖춰지다 네 네 조인드 조인드 과거니까 Combined 네 한겁니다 뭐 Get together 뭐 뜻이죠 네 Molecule이고요 Molecule 분자 네 분자죠 분자 그러면 원자는 뭐죠 아톰이죠 아톰이죠 아 아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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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 아톰 원자 핵은 핵 누클리얼 아 누클리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투폼 투폼에 대한 얘기 일단 투구 정사니까 명형부 하면 당연히 투폼 셀즈 하기 위 하야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셀즈를 폼하기 위해 폼 뭐하덥니까 형성하다 그쵸 그러면 같은 말은 C로 시작하는 그리에이트 그리에이트 메이크 빌드 이런것들이 있죠 쉐이프도 있구요 쉐이프 형태를 갖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nother two billion years later cells joined together to form more complex complex cells의 뜻은 복잡한 세포죠 그쵸 반대말은 그쵸 심플이죠 요즘부 셀즈 비슷한 말은 컴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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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멀티셀룰러가 뭐예요 멀티셀룰러 다세포의 오가니즘은 유기체죠 유기체 정확한 뜻은 유기체 다세포 유기체 뭐 다세포 생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all of these evolved 할 때 these 는 멀티셀러가 뭐 되어있으면 되죠 evolve 뭐하다 진화하다 because the participating individuals could participating participate로 붙어왔죠 participating은 그럼 둘 중 뭡니까 참여하는 이 말이죠 참여하는 참가하는 그러니까 현재 분사라는 얘기 인디비주얼의 뜻은 뭐예요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리 인디비주얼리 이치 개체 각자 각각 개체 이렇게 인디비주얼 이렇게 인디비주얼 이렇게 한 명씩 사람이면 한 명씩 물건이면 한 개의 물건씩 참여하는 개개인들 말이죠 쿠드 뒤에 뭐 생략되겠습니까 아니죠 쿠드는 스프레드로 연결되는 거죠 by working together가 끼어든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짜증나죠 because the participating individuals could spread their genetic material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enetic material이 뭐예요 유전물질 dna 라고 하는 거죠 dna 그 다음에 ineffective ways 뭐 얘들은 약간 잠깐 빼놓고 in effective ways 가 뭔 뜻이에요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럼 한 단어 in effective ways를 한 단어로 바꾸면 효과적으로 effectively 하면 되겠죠 effectively in effective ways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faster forward another billion years to our world 이건 뭔 소리일까 이거 어디로 방향은 어디야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뭐 하면 빨리 감기 한다면 이거 알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 현 시대로 빨리 감기 한다면 얼마나 그렇죠 10억 년을 한 번 더 빨리 감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해 쭉 어떤 지구에 어떤 뭐 생명체가 나타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뭐 아직도 그 뭐 좀 지나긴 했는데 생명체가 갓 태어난 시기까지 온 거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억 년 뒤로 이제 확 건너뛰어서 이제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which is full of social elements which에 대한 얘기 일문사다 오케이 조금 이따 밝혀지겠지만 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앞에 이런 게 있으면 그쵸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죠 이거 그리고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는 뭘 바꿔 쓸 수 있다 and it 경우에 따라서는 but it, so it, for it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내용상 얘는 and it입니다 그리고 it은 뭔데 시웠다 our world and our world is full of social elements 이렇게 되는 거예요 fast forward another billion years to our world and our world is full of social animals 얘는 and our world and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and our world is full of social animals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10억 년을 빨리 감기하면 그러면 우리 세상은 social animals로 가득 채워져 있다 자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 나중에 정리할 때가 오겠지만 특징은, 주요 특징은 관계대명사지만 뭘 쓸 수가 없다 death을 쓸 수가 없다 이런 거 위치 나고 밖에 안 된다 주의해야 될 사항을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death 앞에 콤마가 못 온다 이렇게 착각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어 관계대명사 일대 death이 관계대명사 말고도 있죠 I like death 이런 건 앞에 콤마 와도 됩니다 관계대명사 일대는 앞에 콤마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social animals의 뜻은 사회적 동물이죠 집단 생활하는 애들 얘기하고 있는거죠 ants나 wolves나 그 다음에 principle이 뭐에요 principle 원리죠 그러면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얘기하고 있는거죠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ants and wolves in groups can do things that no single ant or wolf can do 그럼 death은 뭐 안되시겠어요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지금 things 2에 뭐가 없어졌어 2에 목적어가 일로 끌려나가서 없어진거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have become 이거 나오네요 dominant species가 뭐에요 지배적 종이죠 지배적 종 지배하는 종 dominant 더미넌트 더미넌트의 반대말은 뭐가 가능할까 지배 말고 슬레이버리 아아 노예 슬레이버리 이런게 있겠죠 슬레이버리 노예적인 복종하는 슬레이버는 명사니까 여기 형용사가 와야되니까 슬레이버 말고 형용사에는 슬레이버리 또 이외에도 뭐 여기서는 내용상은 뭐 마이너 이런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마이너 마이너 메이저 말고 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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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es 오케이 그래서 뭐 살펴봐야될것 쭉 봤구요 그럼 내용 파악하면 About 4 billion years ago 대략 40억년 전에 이 마이너 대략 40억년쯤 전에 빌리언 이전 단위는 뭐에요 빌리언보다 동그라미 3개 적은건 밀리언이죠 밀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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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10만 밀리언 100만 100만 10만 100만 여기 이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밀리언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3개 더하는게 빌리언이고 그러면 10, 100, 1000, 10만 100만 어 10억 10억이죠 40억이죠 40억년쯤 전에 누가 뭐 했대요 세포 아 분자가 분자가 합쳐졌되죠 결합이 되나 왜 two form cells 하기 세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처음 단세포가 생겨난게 40억년쯤 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완벽한 세포의 형태까지 갖추진 못했고 그러려고 했단 얘기구요 About 2 billion years later 대략 20억년쯤 이후에 여기서부터 20억년이 흐른거죠 40억년 전부터 얘기한겁니다 40억년 전에 분자가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결합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bout 2 billion years later 약 20억년쯤이 흐른 뒤에 cells가 joined together 세포들이 뭐 했다 결합했다 2 form more complex cells 더 복잡한 세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and then a billion years later 그리고 이후에 또 10억년 이후에 these more complex cells joined together 이 더 복잡한 세포들이 함께 합쳐졌다 2 form multicellular organisms 다세포 유기체를 만들기 위해서 All of these multicellular organisms evolved 이 모든 다세포 유기체들은 뭐 했다 because the because the participating individuals could spread 그 그 어떤 개체 특정 참여하는 개체 참여하는 개체 뭐에 참여하는 개체겠소 그 그 그 그렇죠 결합에 알겠습니다 형성 복잡한 유기체 형성에 참여하는 각각의 개체들이 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퍼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뭐를 퍼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뭐를 퍼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유전물질을 새롭고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알습니까 오케이 뭐함으로써 가 나오죠 뭐함으로써 협동함으로써 알습니까 협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 세포가 합쳐져 있는데 그 세포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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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면 되겠네 아파트 같은 구조로 있단 말 아파트 같은 구조로 각각의 개체성을 유지하면서 합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하나의 개체 하나의 어떤 생명 뭐라고 토끼 토끼면 토끼 호랑이면 호랑이 이렇게 붙일 수 있는게 나중에 되었다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뭐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있었는데 얘들이 협동하는 건 야 너는 에너지를 만들어라 나는 소화를 시킬게 그러니까 소화시키는 놈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뭐 아니면 운동하는 근육을 움직이는 녀석한테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각자 따로 개체였는데 이게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유전물질을 퍼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뭐야 뭐에 참여하는 거야 어떤 복잡한 멀티셀루럴 오가니즘을 만드는데 참여한 개체들이 더 쉽게 자신이 갖고 있던 유전물질을 넘겨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뭐하기 시작했다 뭐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협동하기 시작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또 10억년을 다시 지금 시대로 더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뭐로 가득 차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모로부터 개비로부터 늑대나 인간까지 이런 사회적 동물로 가득 차있는데 뭐가 뭐가 뭐든 똑같은 똑같은 원리가 뭔데 계속 세포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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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개체를 만드는데 참여하게 되면 사실이 갖고 있는 유전형질을 더 효과적으로 퍼뜨릴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Ants and Womers in Groups 집단 생활하는 개미와 늑대들이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대죠 그렇죠 뭐를 할 수 있다 한 마리의 개미 또는 늑대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뭐 함으로써 그렇죠 by cooperating with one another one another는 내가 뭐하고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냐 each other하고 each other는 둘 사이에 서로죠 그렇죠 그렇죠 one another는 셋 이상 사이에 서로 서로죠 서로서로 협동을 함으로써 나머지 애들은 왜 다 왜 fighting against animals는 적과 싸움으로써 studying other species 다른 종을 연구함으로써 inventing various machines 기회를 발명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은 해당되는데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요 paying attention to difference 뭐 함으로써 차이점에 집중함으로써 쟤는 뭐랑 달라 이런 거에 집중함으로써 차이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아니죠 그리고 인간들은 by cooperating with one another 함으로써 have become 결과적 용법이죠 될 수가 있었다 지구의 지배적 종이 될 수가 있었다 어떤가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고르는 것은 바로 이런 걸 고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아 인간은 발명했지 막 이러면서 발명해도 된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 못되는 이유는 위의 내용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 보이죠 이 시컷 여기까지 얘기했는건 전부 다 협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장 힌트가 되는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렇죠 이게 힌트가 되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웅 영웅 1주일까지 1주일까지 안 걸려요 도착 으이고 뭘 하시냐 부모님은 으흐흐흐흑 또 에라중에 문ità 그러시겠지 모 제대로 나와서 와 잘못하면 볼 수영까지 모면 큰일나 음 황 네 감사합니다.